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오늘 드디어 10만원 돌파를 했습니다 다들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 축하 결국은 신고가 다시 고점 돌파한다라고 신고가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다 보니까 모두가 수익입니다 수익 다들 수익 축하드리면서 자 우리는 뭐다 이럴 때 항상 흥불의 도가니가 됐을 때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 아닌 조심 그죠 이렇게 수익 나고 기분 좋게 월요일 출발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왜 또 갑자기 찬물을 끼얹고 있어 한선생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다 수익은 줄 때 챙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수익은 챙겨야지 완벽하게 뭐다 내 것이 된다라는 거 자 일단은 모두가 수익인데 내일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시겠어요 내일 우리 이거 매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전략 매도다 아니다 라는 거 전략 매도가 아니고 절반 아시겠죠 절반 비중을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 종목 계속해서 신고가 난다 간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빠진다라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옛날부터 옛날 언제 작년 여름에서부터 제가 이거 계속해서 10만원 간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에서도 사고 그리고 새해 첫날에도 제가 사야 된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죠 이따가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번에도 다시 계속해서 가긴 갈 건데 이번에도 간다라고 했다 하지만 올라왔을 때 단기 급등일 때는 매도하고 매도는 뭐다 축소다 축소 왜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으니까 주가라는 게 맨날 올라가면 좋죠 맨날 올라가면 좋지만 뭐다 추세라는 게 있다라고 추세 그죠 제가 여기에 다시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우리 이렇게 상승 추세 속에서 상승 추세 속에서 딱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자 이렇게 추세 상단에 오면은 고점 찍고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라는 거고 이 밑에서는 다시 매수 타점을 준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바로 일화 같은 추세 상단에 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의 타점을 계속해서 잡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분도 좋고 신고가인 상황 속에서 매도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내일 제가 봤을 때는 고점 찍고 다시 또 은봉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었는데 자 이때가 언제였다 지난 언제입니까 1월 26일날 금요일이었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팔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점 찍고 빠진다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자 그날의 영상도 잠깐 볼게요 자 그날의 영상입니다 그날의 영상 보면은 제가 밤 12시에 늦게 이렇게 찍어드렸는데 주포세력 전략 매도했다 월요일날 여기 찍고 금당 나온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야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구독자가 마이너스 6명이나 도망갔다 도망갔어 참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좀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구독자가 6명이 도망을 갔어요 취소를 했어요 왜 취소를 하죠? 분명히 주가가 빠졌는데 다들 올라간다 올라간다라는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날로 제가 뭐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단기 급등 나와요 그날의 전략을 영상 잠깐 볼게요 이거 이제는 매도 타이밍도 중요하다라는 거 매도 잘 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내려오면 밑에서 또 매수도 하고 이거 매수 매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거 아직까지 상승하기 위한 여러가지 이슈 재료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월달 자 보세요 분명히 뭐다 다시 살 거다라고 왜 지금 단기 급등 나왔으니까 팔고 다시 내려오면 살 거다라는 이와 같은 전략인데도 구독자 6명이 그죠? 저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신고가 10만원 갈 거라고 지난 영상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간다라고 했지 안 간다고가 아니에요 하지만 감에 있어서 추세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럴 때는 매도하고 여기에서는 사고 여기에서는 매도하고 사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더 큰 수익을 드리려고 제가 전략을 드리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신 건지 왜 구독을 취소하셨는지 참 아무튼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 의도는 다르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에 우리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는 뭐다 다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축소 챙겨가면서 하자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챙겨가면서 잘 이해가 되고 있다 이러시면 빨리 빨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날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빠졌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날 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샀는데 이거 얼마다 20% 20% 이상이나 수익이 나는 효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날 29일날 그죠? 자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보세요 우리 25일날에는 7만원 깨지면서 내려올 때 매수 전략을 드렸고 29일 아까 보셨던 그때 영상 보셨던 그날 8만 8천원에서 8만 9천원 매도하자라고 이렇게 전략도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언제 계속해서 매수 전략 또 1월 31일날 그죠? 계속해서 매수 전략 드리고 또 매도 전략 드리고 계속 매수 매도 전략 우리 2월 1일날에도 매수 전략을 또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날에도 또 매도하자라고 지난 금요일날에도 매도하고 계속 매수 매도 전략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다시 매수 전략을 또 드렸어요 오늘 월요일날 그죠? 월요일날 오늘 보시면은 신성 델타 8만 5천원 8만 6천원 또 매수하자라고 이렇게 매수 매도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는 뭐다? 결국은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을 때 조종 나왔을 때 지난 금요일날에도 뭐다 저항 라인 오늘 뭐다 또 다시 아침에 또 갈 거니까 이렇게 매수 전략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략은 문자로 아시겠죠? 상단에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신성 신성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함께 대응 전략을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자 다시 한번 우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집중하세요 우리 내일 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왜 축소를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지금 현재 이 종목 왜 급등 나옵니까? 우리 CCS 그죠? CCS하고 신성 델타 테크 뭐다? 초전조체 관련 이슈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들 알고 있다시피 제가 이거 다시 기사 한번 볼게요 우리 CCS 자 지금 CCS 급등하는 이유가 뭐다? 바로 초전조체 이거다 초전조체 맞아 초전조체 CCS 신성 델타 테크가 급등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똑같은 뉴스인데 이거 알고 있다 다 3월달 3월달에 있을 APS에서 뭐다? 미 물리학회 여기에서 연설한다라고 그죠? 김현타 교수가 CCS 신성 델타 테크가 그죠?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똑같은 이슈 똑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날 오늘도 이거 계속 나온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APS에서 연설한다라는 거 증명한다라는데요 새롭게 뭐가 나온 게 없다 그런데 이렇게 상한가까지 급등했는데 CCS도 내일은 제가 봤을 때는 왜? 고점 찍고 밀릴 가능성이 있는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CCS가 이틀 연속 상한가 내일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면 이제 2천원 2천원이라는 뭐다? 저항, 심리적인 저항 그리고 라운드 피겨 2천원부터는 또 호가가 바뀐다라는 거죠 저점 대비해서 2천원까지면 1천원에서 벌써 1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고점 대비해서 물린 사람들 얼마나 성질이 낮겠어요? 1천원까지 빠졌을 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까지도 빠졌던 사람들 1천원 깨질 때 이 구간에서 추가했다면은 뭐다? 내일이면은 본전 온다 그죠? 본전도 오고 수익도 오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매도를 하고자 하는 매도 요구가 상당히 큰 구간 그리고 2천원이라는 뭐다? 이 가격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천원이라는 심리적인 저항 라운드 피겨 등등등 뭐다? 이 구간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구간 상하가까지 가면 베스트이지만 올라왔다가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들 윗골이 달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CCS가 어떻게 보면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 CCS, 신성 델타테크 함께 움직이는데 결국은 CCS가 내일 저항 맞고 CCS가 밀려버린다?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 혼자서 급등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반 하락 조정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 지난번처럼 음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신성 델타테크는 뭐다? 과거부터 과거의 행탈을 봤을 때 8월달부터 우리 작년부터 매매 많이 했어요 이 종목은 연속적으로 급등을 하는 경향이 딱히 없다라는 거죠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이렇게 윗골이가 달린 경우도 많고 연속적인 상승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상승할 때 그죠? 계속해서 올라왔다 빠지는 단기 급등 이후에는 쉬어가는 흐름이 예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이렇게 한 차례 오른 적도 있지만 최근 1월달부터도 그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결국은 주춤 나왔잖아요 3일 연속 이렇게 상승하면은 그죠? 만약에 내일도 상승이 나와주면 좋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다? 이 추세라는 게 있다라고 했듯이 우리 상승 추세를 그려가면서 잘 가고 있죠 그런데 딱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여기가 뭐다? 상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상단 위다 그죠? 이 위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큰 구간 그러니까 매도, 축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구간에서 아시겠죠? 결국은 우리 이 추세 상단 결국은 여기 위에서는 그죠? 매도 아시겠죠? 축소하는 게 좋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전략을 드릴 거고 옛날부터 다 전략을 잡아드렸고 이번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이날 정확하게 매도 타점 잡아드렸고 우리 과거에도 제가 이렇게 이날 은봉 뜬 날 있죠? 이날 은봉 그죠? 이날이 언제였다? 지난 8월 23일날도 다 전략 드렸었습니다 자 그날의 영상인데 지난 8월 23일날 그날의 영상이에요 볼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항상 뭐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뭐라 해야 된다? 너무 열광하면 안 된다 자 보세요 너무 열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들 흥분의 도관에 상당히 기분이 좋다 그죠? 신고가이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6만 5천원인데도 제가 뭐라고 너무 열광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6만 5천원 왜? 전날 상한가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찰나인데도 제가 매도 전략을 잡아드렸던 날이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 은봉 이렇게 크게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날 8월 29일날도 윗고리가 쭉 달렸었잖아요 이날도 제가 최고점에 매도 전략을 다 드렸던 날입니다 자 그날 언제 8월 29일날 8월 29일날이에요 그날의 영상도 볼게요 오후에 갑자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와 역시 대단하네요 지금 16% 이상 지금 6만원 이상 6만원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절반은 매도 절반은 매도 좀 챙기시자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다 얼마 6만원 이상에서 절반은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전략 실시간으로 다 전략을 드렸어요 실시간 전략 상단에 있는 번호 5073에 7491 이쪽으로 신성 신성 실시간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실시간 전략 라이브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자로도 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상단에 번호 5073에 7491 신성 신성 실시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다 전략을 드렸다라는 거 결국은 보세요 이 구간들 다 고점에 기가 막히게 다 전략 또 있습니다 또 있어 그리고 매수 전략도 마찬가지로 다 잡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보진 않을게요 왜?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과거에도 전략을 다 드렸고 지금 현재 뭐다 또 추세 그저 이 구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급등세가 큰 만큼 뭐다 이 구간 내일도 상승 나오다가 윗골이 달릴 가능성 아시겠죠? 그리고 CCS 말씀드렸다시피 CCS가 지금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죠?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충분히 수익이니까 팔고 다시 싸게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금요일날에도 제가 전강 후약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9만원 돌파하고 이럴 때 그죠? 우리 금요일장 상승 나올 때 축소하고 다시 내려오니까 오늘 아침에 싸게 다시 샀잖아요 그죠? 아침에 CCS가 급등 나가는 걸 상승 출발하는 걸 보고 결국은 아침에 또 다시 이렇게 매수 전략을 다 잡아 드렸었고 아침에 보세요 2월 5일 월요일날 오늘 그죠? 신성 델타 8만 5천원 8만 6천 5백원 이렇게 바로 매수 전략 드렸고 그리고 뭐다 우리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는 전략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2만 7천원 이탈 시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 반도체 볼까요? 제주 반도체 보세요 이렇게 2만 7천원 이탈했더니 이렇게 급락했다 오늘 보세요 이렇게 안 팔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마이너스 오늘 11% 제주 반도체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끝이 났는데 결국은 뭐다 이렇게 매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매도 타점 매도 타이밍 매도 안 했더니 이렇게 10% 손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충분히 수입구가 되었는데 안 파신 분들은 지금 지나면 아 팔걸 팔걸 후회한다라는 거죠 다시 매수 찬스는 오고 있어요 2만 5천원 이하에서는 뭐 이것도 다 영상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결국은 우리 신성 델타테크 내일 중요한 날 아시겠죠? 축소 다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비중 축소 챙길 건 챙기자 라는 거죠 챙기면서 항상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 이와 같은 전략은 뭐다 수익을 더 크게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전략을 드리는 거지 주가가 안 간다 꼭지다 이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은 다시 내려오면 또 사면 되니까 지금도 계속 팔고 사고 계속 전략 드리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죠? 우리 새해 첫날에도 제가 왜 사야 된다라고 2월달 3월달 다 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3월달까지는 3월 일정 그죠? APS 지금 현재 이거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계속 이슈는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다른 재료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것 같고 아무쪼록 우리 상당히 중요한 라인 아시겠죠? 축소 해야 된다라는 전략 다시 사면 돼요 이와 같은 전략은 상단에 번호 50 737491 신성 두 글자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 신성 실시간 실시간 전략 라이브 함께 다 전략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